와우와우 저희 와우와우는 이제 촬영이 끝나가지고 저희 넷이 이렇게 구경도 하고 많이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신드롱 아니면 셀카 찍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예쁘대요 들었어요? 빙빙빙 빙빙빙빙빙 아악 홀리 등 우와 새다 산딸기다 이거 봐 와 대박이지 대박이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초점이 안 잡혀? 너무 가까워서 그런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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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났어요 안녕 지민이